파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얘는 무조건 걸어다녀야 되나봐 황금알을 낳으면 거의 배를 찢었어? 아니에요 아 이상한 집 하나 또 왔네 아니 내 군주 이런 애들 다 어디 갔어 여기서 영웅 좀 뽑아야 되겠다 음... 별로 키우기가 싫게 생겼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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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아 파괴 난 이 뒷길로 다니면서 애들 조지면서 다녀야겠다 고대 숭배, 레이지데드, 뱀파이어 백작, 왜 소모전으로 인한 사상자 발상, 마이너스 20% 자, 3단 길이 간다 꼭 잡아야 헌다 감정 예스, 마이 사이오 예스 이걸 실패하네 마이너스 엘리엄이 부족하네 깜짝이야 준비됐어? 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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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물 업그레이드 또 할 거 없나? 이뿌여 거의 본진빼고는 나머지는 돈 버는 용으로 만들었더니 유지가 되네 예스, 마이너스 엘리엄이 부족하네 내가 왜 천원? 천원 바꿔 싸우고 신께서 노하셨어? 어, 조공 드려 조공 드려 노하면 안 돼, 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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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가라 암기 자르로 암기 암살 그렇지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애들이 죽을까봐 공격이 안되네 행군으로 바꿔서 남진합시다 어우 행군으로 바꾸니까 쭉쭉 가네 좋네요 여기 내려갔는데 오염 안되있으면 어떡하지 스위스 계좌 더이상 없어요 여기 산맥있는데 다 뒤졌어 다음에는 오크 한번 해보고싶다 오크 재밌을거같애 옴마? 아이씨 아이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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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틴형 랩업시켜드려야지 마틴형은 이거 마틴형 구름기둥인가 저기까지 어떻게 가냐 와아 너무 먼데 어어 바로 있어요 숨겨진 계좌 대기업 계좌 자 들어갑시다 아이씨 자 아이씨 이제 누구를 제거할까? 슿 얘는 왜 주둥군 습격이 안될까? 제발 제발 아씨 짭네 숨겨진걸 다 잡아먹어야 또 뒤쪽에서 또 계좌를 하나씩 만들지 않겠습니까 오우 아 짧아 아 짧은디 아씨 공작하고 와 병영 뽀개 그렇지 거의 뭐 캐리어야 아 별풍선 만개님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보고형 뱀파 마법중에 영웅 사용 세번만으로 죽일수있는 마법이랑 엘리트부대 두번누길수있는 마법있데요 네 지금 그거쓰고있어요 쓰고있습니다 아 아 오우와 야 이런걸로 랩업하는거였네 랩업 쭉쭉 되는데 가자아 하아 이거 3천원짜리 집인데 두오프가 근데 언제부터 통장이 됐죠 두오프가 어느순간 통장된 하다 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